오늘은 저번에 했던 교통망 호재의 두 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이러한 교통이 좋아지는 곳은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교통이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지.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로 그 일자리와 얼마나 더 빠른 시간이 가는지. 그래서 내 교통망이 일자리와 시간을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교통이 없는 지역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이렇게 역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역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생기는 경우. 사실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아무것도 없던 교통불모지 지역에 역이 생기는 게 훨씬 더 가치를 더 높게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 기본을 알아두시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알아야 될 교통망 호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설 노선이에요. 그래서 2022년부터 쭉 있죠. 24년도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22년 5월 5월에 개통하는 대곡 소사선. 그 다음에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그 다음에 서해선. 이게 일산까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객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 오늘은 14번 신구로선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 서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봤더니 이 홍성에서 이 시흥을 지나서 이렇게 일산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보시면 여기 안산 원시역에서부터 소사역까지는 2018년도에 이미 개통이 돼서 운행을 잘 하고 있죠. 근데 2022년 5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에 개통 예정인 게 소사역, 부천, 그 다음에 원종역. 이렇게 세 가지 여기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 서해선이 딱 보시면 이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현재 40분대로 이 정도 이동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서울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냐 봤더니 1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 1일 생활권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만에 갔다가 하루 만에 열차 타고 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충청권에 앞으로 교통혁명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서해선에서 가장 또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이 여기 중간에 있는 시흥입니다. 시흥. 자, 시흥 이쪽이 교통불모지였어요. 뭐 역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교통도 그렇고 근데 이 서해선이 이렇게 시흥을 가로지르면서 여기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역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서해선의 소사역입니다. 자, 더블 역세권이에요. 이 소사역을 보시면은 자, 여기 1호선이 지나가고 이제 서해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이제 이 재개발, 소사 1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역세권은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성 중에서도 또 이쪽 주변이 노후화가 많이 됐거나 이제 그런 빌라, 이런 다세대주택이 모여있는 곳들은 이런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부천 소사역에서 가장 좀 가까운 곳이 지금 소사역 푸르주아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푸르주아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억 원 클럽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9억 5천 정도. 그래서 정말 이 18년도부터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때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5억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9억 5천이에요. 그래서 한 4억 5천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신 분들이 계시다. 자, 그래서 이 1호선으로 이제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서해선을 이용해서 이 시흥이랑 부천 출퇴근하기 좋은 여건에 있다. 그래서 이 소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많이 있어요. 딱 보셔도 7호선, 기존의 7호선, 그다음에 서해선, 이제 앞두고 있죠, 5월에. 그다음에 GTXB, 그다음에 GTXD. 그래서 4가지의 노선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춘이산이 있어요. 여기 춘이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는 또 이제 원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인데 이렇게 교통이 이제 뭐 4군데나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보통 개발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냐 봤더니 역세권 개발인데 1,533가구 규모 주택, 그래서 산업단지,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시설, 그다음에 이런 도시개발은 예정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주변에는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유일한 역세권 주변 아파트가 여월 휴먼시아입니다. LH에서 만든. 자, 그중에 우리가 4단지의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2018년도, 2018년도 한번 보시면은 대략 5억, 6억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어떻다? 9억 3천. 그래서 실거래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20년 2월 실거래가가 7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9억 3천의 거래가 되고 있고 무려 1년 사이에 2억 3천이나 올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원종역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 이 원종 홍대선이 지나고 그다음에 서해선,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원종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변이 뭐 그렇게 아파트가 없습니다. 여기가 다 낙후됐고 오래된 빌라, 그다음에 다세대 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후화된 소규모 단지, 그다음에 다세대와 빌라. 그래서 주변에 제가 아파트를 찾다 찾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역 앞에 있는 이쪽에 상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소규모고요. 자, 그리고 평수도 작아요. 그래서 19평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뭐 한 18년도 정도에 그래서 뭐 한 2억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가를 찍었는데 2억 9천 5백 정도. 그래서 여기가 2억 9천 5백 정도에서 대략 한 1억 미만 정도로 여기도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대곡 소사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일산역까지 연장이 돼서 된다고 해서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사역, 그다음에 부종운역, 그다음에 원종역 그래서 이 위로 쭉 올라가서 일산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쉽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강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한강을 지하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매우 공사할 때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어져서 먼저 원종까지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통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개통을 한다? 2023년 1월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노선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노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이 환승되는 노선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천종합운동장역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GTX가 지금 이제 두 개나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소사 대곡선, 그 다음에 7호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승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일 노선을 보면 안 되고 이 원종역 같은 경우도 두 개, W역세권이죠. 자,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5호선, 9호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나고 공항철도도 그렇고요. GTX, T노선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이 대곡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뭐 3호선, 경유중앙선, 소사 대곡선, 인천 1호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GTX가 또 들어온다. A노선 확정이 됐죠?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 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 기본 서해선이 이렇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환승을 할 수 있는 노선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선을 보시면은 자, 이 수도권 순환철도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서해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자, 대구까지 소사를 거쳐서 이 안산, 원시역에서부터 그래서 이 노선들을 쭉 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둥그랗게 순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 원 모양이더라. 그래서 서해선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경기 외곽 지역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한다. 그래서 이 경기도를 2시간이면 이렇게 한 바퀴를 놓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자,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연장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GTX가 있습니다. 여기 GTX A 노선, GTX C 노선, 그 다음에 GTX C 연장, 그 다음에 GTX B 노선까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이런 역에서 GTX를 타고 서울로 올 수가 있고 여기도 대국에서 서울로 바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한대합이라든지 금정에서 바로 삼성, 이렇게 또 서울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직주 근접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버스로는 이제 평균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여기 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1시간에 뭐예요? 1시가 반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러한 노선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 서남부 지역에서 이 서울까지 가는데 30분이면 이제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싱구로선입니다. 싱구로선 같은 경우는 여기 시흥 대하역에서부터 자, 여기 보시면 목동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버스 타고 가면 45분 근데 단 15분까지 15분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목동까지 가버리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뭐 집값 주변 일대도 지금 들썩들썩한데 자, 그래서 특히나 여기를 보시면은 이 온수역 같은 경우 온수역 같은 경우가 1호선, 7호선인데 지금 싱구로선까지 노선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금 재건축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온수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 2호선 2호선을 통해서 강남 그 다음에 또 5호선을 통해서 여의도 등으로 우리가 교통 접근선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시흥 대하역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싱구로선의 시작 그래서 여기가 시흥 대하역이고 이 주변의 시세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 은계 어발리더스의 한번 시세를 확인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최고가 8억 2,500을 찍었다.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20년도부터 여기가 한 4억 정도였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뛰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영남 2차입니다. 2차 아파트 영남 2차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최고가 3억 8천을 찍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보시면은 뭐 18년도 보시면은 한 1억 8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한 2배 이상 정도는 우리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호재를 크게 본 지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데 여기 또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없던 곳에 생기는 거예요. 없던 곳에 뭐 황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옥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하철에 전무했습니다. 근데 여기 생겨버리니까 이제 각각 이제 한번 시세를 확인해보니까 이 옥길 센트리브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9억까지 갔습니다. 9억까지. 9억은 찍어버렸어요. 10억 클럽에 거의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옥길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도 여기도 10억 9천5배 여기는 이제 10억 클럽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 주변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동은 과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 항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항동은 이 주변에 역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 우유수역도 있고 뭐 역공역 좀만 가면 역공역 그 다음에 좀만 가면 천황역 근데 이 항동에 또 이렇게 역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여기도 시세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고가가 9억 2천 그래서 이 항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기가 신축단지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신축이에요. 신축이고 주변에 뭐 스타필드도 있고 산권도 있고 또 이제 숲도 있고 산도 있고 해서 숲세권인데 단 한 가지 교통이 안 좋았는데 이 항동에 싱그로선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입니다. 목동 좋은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목동역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기존에 있던 노선 자, 5호선 그 다음에 강북 횡단선이 또 이제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신구로선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또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동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동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를 조금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여기서 뭐 목동에 아파트를 뭐 이제 매수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들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현재 매수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할지 아니면 내 자금 사정에 맞춰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네. 자, 그래서 온수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 온수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수역이 아니라 이 단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정거점만 가면은 부천종합운동장 그래서 우리가 서해선을 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온수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여기를 갔어요. 가면은 또 우리가 GTX B노선과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남부광역 급행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7호선을 이용했을 때 이 GTX, 그 다음에 부천종합운동장 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수역이 단일로선으로 트리플이 아니라 아, 여기까지도 연계가 되는구나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온수역이 이런 교통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수역 같은 경우도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재건축, 빌라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괴안 3D구역 여기도 지금 현재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수역, 이 앞쪽에 있는 온수 힐스테이트 시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도 매매가 지금 거의 9억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온수 같은 경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서울에서 좀 밀어주는 곳이에요. 서울시에서 3대 신 전략 거점을 만든다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은 아직 덜 됐으나 이제 앞으로 개발을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세 곳쭉 하나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중에 연신내 운전면허시험자 그중에서도 온수역사권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 서해선, 신구로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여기 생긴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역이 생기고 나서 이 주변에 어디로 이 환승로선이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있는 곳 강남, 그 다음에 판교 이런 곳들 우리가 여의도 이런 곳들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역이 생기는 지역의 이 주변에 특히나 재건축이나 재개발까지 이루어지면은 더욱 높은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호재에다가 호재가 겹겹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신선 전철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 직주 근접이 되는 교통망이면은 이런 실수요자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은 이런 역들이 교통망들이 오래 걸려요. 1년, 2년 발표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년, 길게는 15년. 또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간에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매수할 때, 그 다음에 매도할 때 타이밍 같은 경우는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라.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모두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